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이번 설 연휴, 지역 국공립문화시설들은 다채로운 세시풍속 행사를 마련하고 나들이객들을 맡는데요. 주요 행사들을 장은송 기자가 전합니다. 먼저 국립전주박물관입니다. 민속놀이와 우리소리를 체험하는 야외 행사와 옛날 방식으로 인절미 만들기, 서해가가 직접 가운을 써주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에서는 토끼 민화 전시와 검은토끼 찾기 행사가 열리고 쌍육놀이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세시풍속 행사가 열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설마제 행사가 풍성한데요. 전주 부채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에서는 토끼와 천자문 관련 전시가 열리고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 가면 소원 등을 만들어 새해 소망을 담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 어진박물관과 최명인문화관에서는 유치로 한해 운수를 점쳐보고 투호와 제기차기 같은 세시풍속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도 연휴 기간 내내 다양한 새해 맞이 행사를 여는데요. 신명 가득한 풍물놀이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이 준비돼 있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사전에 예약하면 토끼 그림을 직접 수놓을 수 있는 털실공예 체험 세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넓은 박물관 앞마당에서 연날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백제 왕궁박물관과 마한박물관에서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는 가래떡 굽기, 달고나 만들기 등 추억의 주전부리 체험도 직접 즐길 수 있습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세시풍속 행사들이 열리는 만큼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KBS 뉴스 장은송입니다. KBS 뉴스 장은송입니다.